자, 오늘 수업은 교재 334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게 촬영하면서 앞에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그건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들 일단 강의 5는 자료 5는 334페이지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또 정리를 한번 해보자 교재 334페이지 피세요 그리고 아까도 이게 내려오고 앞에 안 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재 다 돌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시 와서 체크해서 빠진 거 다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 교재 334페이였어요? 거기 investigative 단어를 기본적으로 줬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베스트의 어원 자체는 트랙의 의미가 있다 뭔가 쫓아가는 의미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본 단어에서 investigate 동사 뺨은 없지 뭐 조사하다 줄 한번 쳐주자 여러분들 근데 조사하다에서 investigate인데 그건 동요 정도만 더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scrutinize 이 단어도 나중에 이제 정리할 건데 스크루의 의미 자체가 이게 후벼 파는 거거든 그럼 저기 아이스크림 중에 스크루바라고 있지 않아? 스크루바를 나사모양으로 이렇게 파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스크루의 의미에서 뭔가 파헤치다 면밀히 이렇게 살핌을 얘기해 떡 scrutinize is 내 수고를 얘기하자 룩임 투 이것도 조사하다 이미 되지 고임 투 요렇게 그래서 investigate의 단어는 동요 정도만 가볍게 또 체크하고 자 그럼 밑에 보자 보면 demonstration의 단어를 기본 단어로 주고 시위나 어떤 것의 증명 설명을 얘기한다 그래서 루드와 루스의 의미가 플레이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좀 볼만한 단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루드와 루스 요거의 의미는 플레이임을 갖고 있다 자 여러분 오른쪽으로 와봐요 자 오른쪽에 보면 얼루드의 단어가 뭔가 언급하다 얼루드 줄 한 번만 쳐놓자 언급하다 얼루드 또 collision의 단어는 음모나 공모다 세 번째 딜루드의 단어 이렇게 줄 한 번 쳐줘 딜루드 딜루드 on disillusion 환상에서 깨어나다 이루드 뭔가 피하다 회피하다 이루드 그것도 줄 한 번 쳐줘 이루드에 대한 피하다의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하지 않았어 뭐 evade의 단어 있고 it's true circumvent 그렇지 뭐 그런 단어 많이 했었잖아 자 illusion의 단어 역시 줄 한 번 쳐주고 이루전 inter-route 이 단어가 많이 확인해 근데 얼루드의 단어하고 이루드의 단어는 뭐 보고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이미지로 또 정의해 놓자 그럼 프린트 펴보세요 비눈 일루전에는 러스 여기에 있는 거고 우선 딜루드의 단어를 이렇게 보자라면 D가 아래임이 아니야 아래 아래 어떤 것이 이렇게 표면 위로 있으면 드러난 대로 진행이 되잖아 그 아래라 하면 뭔가 이렇게 눈을 가리는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미지 좀 봐봐 보면 거기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이미지에 마술사가 이렇게 있잖아 매직션 마술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밑으로 딜루드 하잖아 딜루드 그치? 속이는 거지 여러분들 마술은 뭐 다 그렇지 뭐 그치? 실제 안 되는 얘기지 눈 속임이라고 그러지 눈 속임 그러니까 결국은 눈이 못 보게 그치? 보지 못하는 밑에 밑에 그치? 딜루드 속이다 혼란시키다 그래서 매직션 딜루드 유 마술사가 당신을 속이고 그치? 기만합니다 My making you believe 너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Something that is false 잘못됐고 거짓된 것을 믿도록 만드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 딜루드 하다 딜루드 그 마술사 이미지를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딜루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밑에 걸 얘기하는 거겠지? 동요 뭐라고 써놨어? 이루드 디스이브 치트 속이다 속이다 속이다로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수거가 뭐지? 테이 인 여름이 시험에 테이기인 수거가 참 많이 나왔는데 테이 인 테이 인 그치?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자 테이 인 속이다 그래서 디스이브의 동사하고 치트 딜루드 했습니다 이 단어는 좀 기억 좀 해봐 테이 인의 수거도 기억 좀 잘하고 아래 아래 보이지 않는 아래 그러니까 뭔가 밑에서 이렇게 손동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고 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루전의 단어는 그렇지 아예는 부정이니까 플레이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실제적인 거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환상이나 환영 미스칸셉션이다라는 표현을 써놔서 이런 오른쪽 이미지 좀 잠깐 볼래 그거 여러분들 그림 어때? 행단보도인데 실제 우리가 이게 착각이 들지 여러분들 이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실제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행단보도 이렇게 그려놓은 거 그런데 기가 막히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일루전에서 환상 환영 실제적으로 플레이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떠 있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렇게 떠 있는 듯한 우리들의 환상 착시 이런 것들이 일루전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행단보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떨까? 명물일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행단보도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했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발을 못 디딜 것 같아 느낌의 발을 디딜은 왠지 또 떠 있는 느낌일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떠 있는 그림은 일루전이지 일루전 플레이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일루전 이 두 단어가 루드루스에서 가장 묻는 핵심적인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개 기억 좀 잘해봐? 다시 한번 여기 좀 보자 루드루스에서 이제 어루드의 단어가 언급하다 넌지시 그런데 이 단어는 쓰임새가 많지는 않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루드에서는 한 번은 보는 게 괜찮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 디루드하고 일루전 이 두 단어가 쓰임새도 많고 그리고 시험새도 많이 묻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직션 마술사 기억 잘해봐 손동자 밑으로 속이는 거잖아 일루전은 꼭 횡단보도 그림 잘 생각해봐 실제적으로 떠 있는 거 아니지 그림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래서 우리가 환상, 환영, 착각, 착시 그지? 잘못 보도록 만든 거지 뭐 두 단어 특히 이 단어는 그지? 독해서도 참 많이 보여 Take in 그지? 다시 오자 아웃라인의 대표 단어를 주고 라인의 어원을 주고 이제 쭉 이제 정리를 잡았지 여러분들 처음에 얼라인먼트의 단어 이렇게 줄 처음 얼라인먼트 얼라인먼트의 단어는 남학생들은 많이 듣고 남학생들은 많이 듣지 뭐 그지? 얼라인먼트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데드라인 자 딜라이네이션의 단어도 체크하고 자 요거는 별표 좀 한번 하자 딜라이네이션 그지? 요 단어는 별표 좀 딜라이네이션 별표 좀 한번 해주고 아 그 다음에 뭐 헤드라인 라인이지 단어도 줄 한 번만 쳐줘 라인이지 뭐든 줄이 계통이니까 혈통, 계통 라인이지 그 단어는 줄만 치워도 느낌이 나올 것 같아 linear, 선의 직선에 스트림 라인, 언더라인 뭐 그런 단어만 보고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세 단어의 중심인데 라인이지의 단어는 뭐 그치? 줄이니까 어떤 혈통이나 계통을 얘기하니까 이거 뭐 따로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볼 단어는 아닌 것 같고 두 단어를 기준으로 정리하자 근데 지금 어원이 전부 다 라인에 있잖아요 라인, 라인 지의 발음이 좀 변화가 됐는데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근데 이 첫 번째 단어는 어원보다도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써서 그럼 저기 자동차 타이어 바꾸고 막 그런 데 가면 현수막 이렇게 걸어놓지 않아? 타이어 교체하면 얼라인먼트가 공짜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 타이어를 교체하면 얼라인먼트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얼라인먼트가 뭐예요? 여러분 이미지 좀 봐봐 자동차인데 바퀴와 바퀴에 타이어와 타이어가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타이어가 이렇게 있잖아 얘들의 정렬 이게 딱 가지런한 거 이게 이렇게 한 바퀴가 이렇게 안 맞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막 타이어에 무리가 오지 그래서 이렇게 정렬시키는 거야 줄로 얼라인먼트, 라인, 라인 줄을 맞히는 거야 그래서 정렬이나 또는 제휴, 지지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줄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줄을 맞추는 거야 얼라인먼트 그치? 그래서 그 얼라인먼트에 너는 타이어 잘 생각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줄을 딱 맞춰주는 게 얼라인먼트 그래서 얼라인먼트라는 표현을 쓰면 아, 타이어가 이게 좀 틀어졌나 보다 얼라인먼트를 해야겠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면 돼 자, 딜라이네이션의 단어 라인이니까 그치? 줄을 걷어서 어떤 것을 이렇게 그치? 묘사하는 거 윤곽이나 어떤 묘사 이게 줄을 걷는, 선을 걷는 거니까 우린 이미지 좀 봐봐 아,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 딜라이네이션 드로잉 아웃던 디픽션의 단어가 묘사하는 건가? 디픽션? 아, 이 단어도 참 그치? 디픽트, 디픽션 이 단어는 쉬워 픽트, 픽트, 픽처 그림이 있잖아, 그림 픽처 그치 않아? 디픽션의 단어는 딜라이네이션은 선을 그어서 이렇게 묘사하고 그리는 거고 디픽션의 단어는 그림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딜라이네이션과 디픽션의 단어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봐 윤과 묘사 뭔가 설명해 주는 거 Of, something With, clear 분명하고 프리사이즈는 정확한 라인즈 줄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묘사하는 걸 그리는 거 드로잉 아웃 그치? 그림의 딜라이네이션 연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 그치? 윤곽을 그리는 거 묘사하는 거 아니야? 그치? 딜라이네이션 근데 여기 동요가 디픽션의 단어 이거 기억 좀 잘 근데 이제 묘사하고 설명하는 디스크립션의 단어도 있긴 해 디스크립션 디스크라이브 동사의 명사지만 디스크립션 크리프 이건 쓰다 이미지 쓰는 거 써다 쓰다 라이트 라이트 이건 라이트 이미지잖아 쓰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 써서 설명하고 그림으로서 하고 줄로서 하고 그치? 뭔가 묘사하는 건 같아 줄로 라인 이거는 피처 그림으로 이거는 글로 그래서 어떤 것을 전부 다 묘사하고 설명하는 의미는 같아 근데 차이를 두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딜라이네이션 디픽션 디스크립션 이렇게는 그래 세 단어는 그렇게 잡으면 쉽겠다 줄 같고 그림 같고 글 같고 묘사하고 설명해준다 그래서 그 밑 오른쪽의 이미지 잘 보고 그치? 같이 한번 역시 이렇게 라인 라인 줄줄 그치? 같이 한번 이렇게 정의 잘해 여러분들 온라인먼트 하고 딜라이네이션 그치? 라인에지 단어 혈통 계통은 뭐 금방 알 것 같고 됐나? 그 밑에 보자 바이어스의 단어가 편견 아니야? 편견 근데 바이가 원래 두 개인데 그치? 바이어스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어스니까 줄 두 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이면적인 걸 얘기해 그래서 편견에 선입겨 프레주디스 프리처치먼트 언바이어스가 이게 이제 삐딱서는 안 탄다 그래서 이게 공정한 언바이어스는 이제 반대적인 표현이지 뭐 페어하다 쩔스트하다 이런 거 그치? 맞지? 바이어스에서 언바이어스드는 많이 제시하지 않나? 공정한 거 어? 거기 있나요? 언바이어스드 그치? 그 줄 한번 쳐주고 워낙 문제 많이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보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고단 과정 어 템프트의 단어를 쓰면 이제 기본적으로 좋지 의미는 뭘로 줬어? 시도하다 템프트의 의미가 뭔가 시도하고 촉구하는 트라이나 얼스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치? 처음에 템프트가 그래서 유혹하다 의미로 되어있지 않아? 또 템프트이션은 명사로서 유혹 템프트는 유혹적이 템프트리스는 요구 유혹하는 여자 템프트의 단어 줄치고 별표해주고 자 이 단어는 스마음을 조금 찍고 또 넘어가자 자 보자 아 이제 템프트의 단어는 스마음을 의미를 또 부여해서 또 이제 보기로 하자 여러분들 어 보자 어 템프트의 단어를 이렇게 보면 응? 이 단어는 그냥 여기다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 좋겠어 뭐야?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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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여러분 저기 텐트 치고 사는 거 어때? 그거 연구적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 에이 텐트 치고 어떻게 그냥 계속 살아 텐트 치면 어디 놀러가서 임시로 그치? 잠자려고 치는 거지 에이 텐트를 그치? 프린트 봐봐 이 페이지 텐트 TV의 단어에서 저 오른쪽 이미지 좀 봐봐 아 티미츠 텐트 TV 그치? 오른 밑에 그림 봐 텐트 친 거예요 엄청나게 잘 못 쳤다 그치? 텐트도 이렇게 쳐 여하튼 그치? 텐트 TV는 그치? 뭔가 이렇게 임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밑에 그림 밑에 텐트 TV는 뭐라고 그랬어? not certain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뭔가 지속적이거나 확실한 건 아니다 그래서 임시나 시험적인 것이다 make to transitory temporarily 임시에 시험적인 근데 임시라는 표현은 일시적인 건 어떤 표현도 쓰지? 동의 좀 더 확장하자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프로비저널 이 단어도 우선 될 수 있어 프로비저널 또 transient 또 fleeting fleeting fleeting은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fleeting fleeting love 덧없는 사랑 그치? fleeting fleeting 그래서 프로비저널의 단어에서 transient fleeting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의어가 될 수 있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다 make to 임시에 equal이 아니라 make to 하이펀이지 하이펀 줄 하나 make to 임시의 트랜스토리 템포럴리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여러분 이 단어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텐터티브는 텐트라는 여기다 의미를 빡 둬버려 텐트 텐트 그래 텐트 치고 어떻게 오래 살아 임시지 그치? 임시가 주지 텐터티브 그치? 그래서 이 단어의 주는 의미가 텐트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임시의 이렇게는 지금 다시 교재로 335표제로 이렇게 보면 텐트에서 유혹하다 뭐 이렇게 쭉 돼 있으면서 마지막 텐터티브 이 단어는 시험에 진짜 많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결정을 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런 단어를 참고해 문제 확인하자 자 그 다음 또 가자 여러분들 1번 문제 바이어스가 아까 뭐라 그랬어? 편견이라 그랬지? 편견 프레주디스 프리프리 앞서서 판단하는 거죠 이번에 허비는 취미 아니야? 3번의 제어파디는 위험 위험이고 2번의 일루저는 뭐라 그랬어? 아까 횡단보도에서 그 횡단보도가 마치 떠 있는 듯한 착시 착각 그치? 근데 그런 건 아닌데 그치? 플레이하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치? 에러니우스 빌리즈 1번의 오펜스틱한 진짜 오펜스틱의 단어는 진짜의 그 단어 되게 중요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하는데 여기서 잠깐 보자 오펜스틱의 단어는 요건 이제 나중에 또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건데 봐봐 여기는 얼서 작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 작가가 직접 쓰고 그린 그림 그래서 아 진짜구나 아 진연 진연 이미지 이 단어도 진짜 많이 묻는데 진연하다 진짜의 그치? 아 오펜스틱 얼서 얼서 작가가 이렇게 녹아있는 단어예요 답은 3번이 좋지 않니? 에러니우스 빌리즈 그치? 2번의 어기먼트는 주장 4번의 에셋은 재산 4번은 뭐야? 데먼스트레이션은 평소에 많이 데모 데모 보여줘요 우리 게임 중에 데모 게임을 보여주는 거 맞붙이기도 쇼쇼쇼 실험적인 건 임시적인 거지 뭐 4번의 프리블렌트는 널리 퍼져있는 7번의 인베스게이트는 조사하다라 레슨은 리서칭 조사하다 리서치 그치? 답은 2번이 좋겠네 리서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이렇게 보고 자 뒷장 쫙 또 넘기자 넘겨서 어디를 또 펴주시냐면은 교재 401페이지를 피세요 401페이지 401페이지를 펴서 또 이제 어떠한 단어들이 또 선택이 되나 보자 처음에 심벌의 단어를 대표로 주지 않았어? 상징 처음에 엠블렘의 단어는 평생 많이 써서 엠블렘 자동차 꼭 들어있게 꼭 들어있게 상징 표준으로 쓰는 거 있잖아 자 두번째 하이퍼볼의 단어 이렇게 줄 쳐주고 하이퍼볼 그거는 좀 별표 좀 해 페러볼의 단어도 이렇게 줄 한번 쳐주고 심벌라이즈야 뭐 그치? 자 여기 좀 보자 어 그 단어에서 하이퍼볼의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하이퍼볼 또? 베러볼 자 여기 좀 봐봐 어 처음에 하이퍼볼의 단어 쪽에 뭐 어떻게? 이쪽에 나와 하이퍼 그리고 볼 이렇게 쪼개지는 거 아닌가 근데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 단어는 이 볼보다도 하이퍼 쪽으로 놓고 싶어 하이퍼가 뭐니? 하이퍼가 이게 위의 의미 아니야? 위? 그치? 에이 여러분 저기 지금 이렇게 하이퍼 텐션 하면 이건 뭐라고 쓴 거야? 하이퍼 텐션? 어 텐션이 긴장이니까 이게 뭐야? 고혈압 고혈압 긴장이 높다 하이퍼는 하이퍼는 저혈압 하이퍼가 낮은 거야 이건 낮은 저혈압 하이퍼는 위 하이퍼는 아래 이건 아래지 아래 그래서 이 두 개의 어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 하이퍼 하이퍼 고혈압 저혈압 여기서 그러니까 하이퍼볼은 위로 이렇게 실제보다 위로 이렇게 떠블려서는 과장과장 위로 부풀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뭔가의 과장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하이퍼볼 이렇게 단어를 써 저 뭐라고 되어 있어? 유절레이턴 톤스토리 하대요 톤스토리는 키 큰 이야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이 있지 않아? 뻥해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뒤에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훈해지고 아이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건 좀 진짜 소설적인 이야기다 공기는 뜨거우면 부풀러 있지 그런데 과장하다에서 중요한 표현이 또 뭐 있지? 아 이 표현 이 표현 talk through once head 모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아 이 표현 진짜 문제 많이 묻는다 talk through head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영국도 여기다 이렇게 신사들의 모자가 컸잖아 높았잖아 그치? 맞지? 양반도 가시 높잖아 이유가 뭐야? 높은 모자를 쓰고 가세 높이가 높으면 사람이 키가 커 보이잖아 커 보이면 상대방을 압도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모자를 높게 쓴 이유가 그래 그러니까 모자를 통해서 말하는 건 실제 키는 요만한데 이딴만하게 보이는 거잖아 과장된 거지 그치? 그래서 모자를 통해서 말해요라는 것은 자신을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는 거 크게 나 이만해 이렇게 부풀린 거 talk through once head 이런 표현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중요했다 그치? 과장 하이퍼버 위로 실제보다 부풀려 오른쪽 그 이미지 좀 봐봐 I'm so hungry I could eat a horse 근데 여기서 나는 대단히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나는 먹어서 말도 먹을 수 있어요 eat a horse 그치? 어떻게 말을 먹어? 그치? 좀 과장된 얘기지 뭐 그치? 그만큼 hungry한 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맞나? 그래서 I'm so hungry I could eat a horse 그치? 실질적으로 하이퍼버라는 example 예라는 거예요 과장 과장 과장이라는 표현 기억 잘해야 되는 과장 과장 뭔가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요 이런 표현 하이퍼볼 토크스루워드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쫙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았나 얘기합니다 과장 과장 페러블은 페러블은 뭐예요? 페러의 단어가 원래 옆이잖아요 옆에 어떤 것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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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그런데 이거는 이 우화라는 단어는 선생님 물어볼게 애닉도트는 뭐예요? 야화지? 야화 그치? 다소 해프닝적인 이야기지 여러분 또 페러리테일은 뭐지? 페러리테일 이거는 동화지 동화 동화 그치? 이 페러블은 동물들이 주로 캐릭터잖아 그치? 이서부와 동물들이 나와서 삶에게 사람의 교훈을 주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닌 옆에 걸 가지고 동물들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야화 다소 해프닝적 이건 동화 그치? 페러리테일 맞지? 페러리가 원래 선녀나 요정이잖아 선녀 요정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동화 동화 애닉도트는 야화 야화 그치? 이건 우화 우화 어 미솔러지가 뭐지?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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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선생님 하나 물어보자 레전드는 전설이지 어느 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 어느 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어느 게 근거 없는 거야? 신화는 근거 없어야 되나? 뭐 당군신다 무슨 뻥이지? 그런 신화 근거가 어디 있어? 근데 큰 바위에 관한 전설? 그럼 큰 바위 있잖아 이건 근거가 있어? 예전에 문제 한번 그렇게 낸 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페러블 애닉도트 페어리텔 미솔러지 레전드 그치? 요런 단어들이 같이 한번 요렇게 그치? 페러블 같이 이렇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우화 비효 요렇게 같이 한번 정리해 그래서 하이퍼볼의 단어 특히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자 또 들어가자 엔션트의 단어가 고대에 요렇게 돼 있지 않나 그러면서 어원을 안트의 어원을 이렇게 줬지 않대 그치? 뭐라고 돼 있어? 앞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여러분들 자 뒷장 넘겨봐 에드폰스의 단어는 전진 진보 에드폰스먼트 어드벤티지 앤세스토는 조상이나 선조 앤티스톤트의 단어는 줄 한번 쳐주고 이 단어는 뭐 그치 그대로 단어가 안테온이 살아서 앤티스톤트 그치? 그럼 그치 프린트 보면서 했다 앞서가고 설레 프리스틱 프리뷰스 앤티스톤트 그치? 뭔가 이렇게 전례적이고 설례적인 거지 뭐 앞서가는 얘기 하지 뭐 다시 교재로 와 자 앤티스페이트 단어 줄치고 별표 세 개 쓰면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출제 가능성이 참 많다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 단어 별표 세 개 해 앤티스톤트 근데 이 단어를 왜 선생님이 세 개 해주냐면 오해를 많이 해 딱 단어 보면 안티가 보이지 않냐 안티? 시프는 가져가다 그치? 근데 안티라는 원인이 이제 반대의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안티가 아니라 안태의 변형이야 앞서 가지고 한 거야 안태가 안티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 단어는 저기 학생들이 나중에 암기하고 나서도 굉장히 어떤 오해를 많이 해 안티가 아니라 안태의 변형이야 앞서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뭔가 예언하다 예상하다 또 기대하다 단어 이거 많이 오해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치? 안티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요 아니야 아니야 안태의 변형이야 그래서 Anticipate 단어는 예언하다 기대하다 프린트 이미지 봐봐 프리딕트 했어요 프리텔 했어요 프로피사이 했습니다 Anticipating needs 오른쪽 이미지 봐봐 예상하고 뭔가를 예측할 필요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얼루가 할지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거 있잖아 얼루가야 되나 기대하다면 이스펙트 동사 될 수 있고 이스펙트 그치? 기대하다 이스펙트 Anticipate 이 단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기억해야 되나?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안티가 들어간 걸로 잘못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안태 이거의 변형이라는 거 앞서 가지고 하다 뭔가 예측하고 기대하다 Anticipate 단어는 고대는 뭐 Anticipate 가구라는 거 워낙 많이 있잖아 프린트 보고 Anticipate 고대 Ancient Outward Out of date 그치? Anticipate 가구 Anticipate 가구 그치? 의자 의자 그래서 Anticipate 가구 할 때 많이 쓰는 단어 아니야 Anticipate 그래 그리고 나머지 뭐 Disadvantage Vantage 그치? 이런 단어들이 이제 안태해서 근데 거듭내기지만 Anticipate의 단어가 가장 포인트야 Anticipate 그치? 그래서 그 뭔가를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치? 그거를 잘 정리를 해줘야 돼 여러분들 안태 됐나? 자 그러면 자 이제 인플루언스 단어로 계속 또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자 자 그럼 어깨 좀 쭉 펴봐요 어깨 쭉 펴고 자 그 다음 하자 저기 이제 어휘 시간도 선생님 얘기하지만 선생님 책 중에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 갖고 이렇게 집어주면서 설명해주는 단어 그 중심으로 해 우선은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쭉쭉쭉쭉 이렇게 넘어가주는 단어는 가볍게 그냥 따로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어? 그니까 결국은 프린트 중심의 그치 단어 암기 숙지하면 돼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은 독해있어 이렇게 보여 그때 해 어? 아 이 단어 어떻게 다 암기하면서 따라와 머리를 지나겠다 여러분들 그치? 그럴 필요 없어 그것은 필요하면 이제 또 이렇게 계속 뒤에서 반복시켜주니까 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근데 저기 뭐야 자꾸만 이제 게시판 같은데 글이 올라오더라 뭐냐면 이제 이해해 선생님이 해준 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불안한 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 믿어도 되는데 음 나는 시험 보고 선생님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치? 어 지금 불안해하지 말고 갈수록 계속 양이 더 누는데 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 해준 단어 중심으로 선생님이 책에서도 선생님이 프린트 안 빼서 해준 거는 가볍게 그냥 넘어가도 돼 또 중요한 그런 건 이제 독해서 다 볼 거니까 그치? 독해지면 아 이 단어 다 암기 못해 여러분 너 어떻게 다 암기서 따라와 그치? 사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 머리에 기본적으로 몇 단어 정도가 여기 저장이 될 것 같아? 그럼 있잖아 2000단어 이상 저장 못해 이 인간의 두뇌의 한계가 있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욕심 같은 친구 하면 몇만 개 된다 야 안 돼? 필요한 것만 해 필요한 거 지금 골라주고 있잖아 프린트 기준으로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독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보면서 추측할 건 추측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불러일으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럴 건 없어 기준은 선생님이 정확히 작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밑에 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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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가 뭐야? 어 흐르다 플루 그치? 흐르다 음 자 교재 봐봐 처음에 어플루언스 단어 줄 한번 쳐줘 어플루언스 떡 어 두 번째 이 플루언스는 됐고 자 세 번째 플루치에이트 단어 줄 한번 쳐주고 플루치에이트 그래 이 단어도 줄 한번 쳐주고 플루치에이트 어 플루언스의 단어 유창한 겁니다 그치? 어 플루이드 흐르는 건 유동체 유동물이지 플루시, 플루스 흐름, 인플루언스, 영양은 인플루언스, 독감, 인플루언스 유입 자 마지막 슈퍼 플루스 단어 줄 한번 쳐주고 슈퍼 플루이스 어 여기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플루의 어원에서는 세 단어 중심이지 어플루언스, 플루치에이트, 스프 플루스 어 인플루언스, 뭐 플루언스, 플루이드, 플루시, 플럭스 그치? 인플루언션, 인플루언스, 인플루언스 그럼 가볍게 보면서 어플루언스의 플루, 플루 흐르는 거지 흘러넘쳐요 그치? 이미지 반 어 프린트 이미지를 보면 흘러넘쳐 돈이 그치? 우 수레 그치? 좋겠다 그치? 풍부하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웰스 어번던스 했습니다 어 술에 돈이 흘러넘쳐요 풍요롭습니다 그치? 웰스 그치? 어번던스 했습니다 플루, 플루, 플루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거에 부유함의 또 상징자로 쓰는 표현이 뭐지? 어 우리가 풍요롭고 부유하다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수거적으로 얘기하면 그치? 어 비 웰트 이것도 풍요롭고 부유한 거 아니야? 요건 동사야 비 웰러프 그치? 요런 거 다 부자다지 뭐 부자다 부자다 부유하다 어플루언트 같지? 어플루언트하고 형용사일 때 같은 거 가난한 건 뭐죠? 어 비 배들리 어프 그치? 가난한 또 인퍼버리스트 퍼벌티 가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지 퍼버리스트 그치? 인디전트 요건 요런 단어다 또 난주에 비교해 요렇게 가난한 어 가난한 하면 요런 단어들을 꼽아 그래서 플루플루언스 그치? 요렇게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요렇게 정리해주면 좋겠다 음 그제 수레에 돈이 흘러 넘칩니다 어 그 다음에 플룩트위트의 단어에서 플루가 역시 흐르다임이지 않았어 흐르다 플루 아 근데 물이 흐를 때 어떻게 흐르지 여러분들 요렇게 흐르잖아 요렇게 요렇게 그치? 맞지? 업앤따운 그치? 그 이미지 봐봐 어 플루트위트에서 뭔가 오르락내리락 하다 그치? 오른쪽 이미지 봐봐 그치? 무슨 무슨 도표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치? 리전셀 마켓 플루트위트 그치? 그래서 어떤 동향이 흐름이 쫙쫙쫙 올라 내려가는 거 플루트위트 스탁 플루트위트는 주식 동향이야 스탁 주식 동향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어 시퍼 플루스는 시퍼는 위 아니야 어 시퍼 플루스는 위로 흘렀다 흐르는 위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지 봐봐 어때? 어 물이 이거는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위로 이렇게 덮치는 형태지 덮치는 쫙 그치? 덮치는 그래서 과잉이야 지나치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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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보다 위의 사람이 슈퍼맨 아니야 그치? 위 위 그래서 지나치고 과잉해 익세시브 하거나 오버 플루스 합니다 익세시브 하거나 오버 플루스 하다 지나치고 과잉해 슈퍼 플루스 그치? 오른쪽에 이미지에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 어 슈퍼 플루스 슈퍼 플루스 흐르다 플루스 의미 그러니까 어 웨네버 더 플루스 이즈 슈퍼 흐름이 위일 때마다 그것은 can become 될 수 있다 지나친 게 될 수 있다 익세시브가 될 수 있다 그치? 슈퍼 플루스 슈퍼 플루 슈퍼 플루스 플루 이렇게 된거지 그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나치고 과잉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흐르는 거니까 적당히 풍요로운 거 이거는 위 위 그치? 요거하고 요게 지나친 게 요거지 여러분 그치? 맞나? 그래서 어 근데 과잉의 단어에 익세시브 말고 또 뭐 있지? 리던던트 하나 더 쓸까? 리던던 어 리던던트 그치? 이것도 흐르는데 다시 흐르는 거니까 어때? 풍요로우고 지나치고 과잉적인 거지 리던던트 그래서 요런 단어가 역시 이제 우리가 의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요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자 여러분들 떨려 감사합니다.